Mark Weeer US People Know We are excited to present to you the highest level in our branch which is Stage 3 level. 자, 이제 우리 branch의 가장 높은 단계인 상단계를 소개하고 드려 한 분 될께요. 대전 브랜치의 학생들이고 이상봉 실장님이 지루하고 계십니다. 이 학생들은 까칠해지만 영적인 엉칭입니다. 간, 비사, 빈사에 대해서 동시 통역으로 프리덴테이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준희씨와 무승윤 씨, 준희, 유보성 학생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어학생 신진리입니다. 저는 체육관에 대해 체육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관 요성입니다. 그는 아저씨 대화 아마 학생이죠.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뉴스에 대해 좀 넘게 들었어요. 한 어린 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픈 아버지를 확인하며, 그의 아픈 아버지를 확인하며, 그의 아픈 아버지를 해드렸습니다. 갑자기, 간에 대해 의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은 아픈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은 아픈 아버지를 보입니다. 무슨 일은 아픈 아버지를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간의 비밀에 대해 궁금하시죠? 여러분들도 간의 비밀에 대해 궁금하시죠? 만약 간이 절반으로 절면되어 있느냐 하더라도 간을 멀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w amazing will your believer is? What? Lullerang 간이죠? I'd like to tell you today about this.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놀라운 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lease send me care of me. 잘 들어주세요. I've divided my presentation into the first. First, 첫 번째, definition of a believer. Second, the location and type of a believer. Third, functions of a believer. 간의 기문들, or the ability, 의 능력입니다. Let me start a presentation with the definition. 간의 정의와 함께 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편의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합니다. What is the believer? 간의 로봇 시사입니다. 간은 여러분 속에 있는 간의 큰 분석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기업들 중 하나입니다. It's your body's military program. 경쟁자에 대해 tried and here's this localerne run. I'll like you first, you know. Jaguar 강의 0米 4th, Janelle Schwab, and Anthony 2014, Yeah, this site is a great form. Level, I see you first, fallout. I'll belling it. Can I stepmomado? 하나의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는 여러가지 중요한 기능들을 시행합니다. 하나의 몸의 유출의 소화도를 담는 것입니다. 음식을 소화하기 위하여 반숙에서 생성합니다. 단독의 유출을 전환하기 위해 소화된 음식을 통하여 순형으로부터 단각히 유행합니다. 단독의 유출과 피로부터 약간의 소환의 유출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장합니다. 몸이 소환의 유출을 제공합니다. 단독의 유출을 제공합니다. 추가로 단독의 유출을 제공합니다. 피로부터 똑같이 고기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단독의 유출을 제공합니다. 다른 유출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의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로운 생활에서 생성할 수 있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성인으로부터 건강한 성인으로부터 약간 강한 의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픈 어린이에게 이직할 수 있죠. 빠르게 재능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재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기도는 바로 언니의 생활과는 언니가 자라면서 함께 자를 겁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가족을 위해 힘든 일을 하시면서 많은 스트레스에 시간되십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 양식을 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스트레스를 훼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술을 마시고 많은 담배를 마십니다. 한주하고 그들의 간에 손을 씁니다. 이것은 많은 질병이 많은 질병의 원인으로 이겨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가뭄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부모님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리기 위하여 공개해드려야 될 짜리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YOLA. 6학년에 있는 강남. 제 이름은 신생입니다. 지금 저번에 이번 이 프로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과정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어떤 어린이동 동안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요? 어떤 어린이동 동안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요? 어떤 어린이동에 있는 어린이동에 있는 어린이동에 있는 파핑수인가요? 여러분의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요? 파핑수입니다. 만약에 한국은 파핑수에 관한다고 합니다. 파핑수를 받을 때 워더 인지 센티어로는 지혜가가 겉에 파트해수가서입니다. 그것은 파트와 어르입니다. 파핑수의 어르신부터 그 때 상품을 댕기에는 어르신습니다. 그 때, 남자가 온 어린이동에 독해져있죠. 이는 인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의 아이스 인상은 무엇입니까? 이는 아이스 인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nurse, I'd like to tell you aboutубли 점점 소련의 빙하가 있다. 이쁘는 빙하가 있다. 지방인대가 남은 빙하가 있다. 본인은 빙하가 있다. 그리고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매일 기적적 변화를 위해 모든 조개와 더비가 증가가 되죠. 매력만 높고 좋은 것 때문에 모든 변화는 높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집중에서 빈삼을 형청을 보고 싶습니다. 눈을 상상해봅시다. 눈은 지붕에 쌓입니다. 그러한 정도는 천천히 지구의 가장자리로부터 털어져요. 이해 되셨나요? 오늘의 지구의 넓은 모드웨이비보다 살짝 더 높게 쌓여서 그것은 무거워지고 부서지죠. 같은 의미로, 이게 아닌 온 땅에 거대한 균형을 구원하게 쌓여서 대형의 통원이가 그것으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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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니. 피스 이스컬러는 아이스어적 행산이라고 부릅니다. 에서의 포도자 피지니까 처음에 바랄 때 시저삽스고, 남은 일과 7일 날 거입지가 있다. 피스 커버드리더 시저파이스컬러가 플레이팅하다고 불리는 거대한 목덩어리로 더 있습니다. 피스 이스라엘을 받는 딸기관의 지구가 90,000원 맺힌 3,000m입니다. 더 유틱스 대승으로도 믿게 얼떨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피스 비앙에 이스라엘에 박지스, 산달리스, 개그, 개그, 통야가 있습니다. 저희는 매우 대단해요. 제가 24% 신청을 준비한 건가, 제가 지구가 매우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봤습니다. 아마는 여성 려병을 만드기 때문에 이것은 면병의 매력이 됩니다. 나는 지구에서 면병을 치료해야 해요. Please reduce the emission of carbon dioxide, which it is 어떻게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을 배출받침해 주십시오. So, a police officer will still be in North. 남극과 북극. So, a police officer will still be in North. Yeah, 남극과 북극. And my hands on high mountain. 높은 산 목대에 여전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If they remain, they should be. 이스라엘 모신 곳에 있습니다. Then you will continue to be a great source of life. 중대학 원장이 될 것입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to my speech.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